네, 소리 질렀는데 무서웠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송교창 원그리블 석점 들어갑니다. 데이비스, 이정현. 자, 심스가 따라 나왔고 안쪽 투입됩니다. 데이비스 코너로 송교창 들어갔어요. 석점. 이게 송교창. 직접 돌파 시도. 송교창 백보드 활용 안 들어갔고 티빈. 오, 득점이에요. 이정현 다시 송교창에게. 페이스라인 쪽을 공략합니다. 송교창 특점. 중요한 특점을 송교창이 해줬습니다. 송교창. 송교창. 송교창.